사무실에서 조금 일찍 맞이한 가을 흩날리는 보고서가 마치 고엽겄던 해시태그 고엽 낙엽 내일은 가을 왜 저래? SNS 중독이야? 자 빨리 빨리 좀 합시다 그래야 할 브리핑도 있는데 다들 퇴근 안 하고 싶습니까? 그럼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랩으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박 과장이 랩을 한단 말이야? 비트 주시죠 브리핑 제목은 Cypher4입니다 요 이제 나한테 가는 미 J-Hope 포기라는 발음이 J-Hope I love my Lou 내 브로드가 하는 일 J-Hope I love I love I love myself 워! 와 이 박 과장 랩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고 많이 고 이 만년 과장 벗어날 수 있겠어 감사합니다 원하는 내 기분 그대로 회식 가시죠 아 갑시다 회식 가야지 갑시다 아 부장님이 쏘는 겁니까? 부장이, 꽃부장이 쏜다 자 우리 뭐 건배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으로 좋은 날들이 더 많기를 둘 셋 좋은 날들이 더 많기를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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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샵 한번 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장님 이 기분 좋은 날 제가 부장님 한 잔 시원하게 말아드려도 되겠습니까? 그래? 감사합니다 우리 신인턴이 잘하는구만 비율 알지 인턴 말아먹네 말아먹어 아 우리 시원하게 역시 시원하게 시원하게 부장님 날도 더운데 제가 시원하게 서비스 드렸습니다 우리 시원하게 서비스 드렸습니다 우리 셀 서비스 드렸습니다 부장님 아 시원하게 아 이 친구 아 시원하게 아 이 친구 시원하게 한 잔 드십시오 아이고 여름에 피사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야 잘되신다 아 부장님 날 아 부장님 날 우리 부장님 우리 부장님아 고래네 고래야 역시 우리의 수상이야! 주님! 제가 또 꽃을 한 번 준비해봤습니다. 무슨 꽃인가? 제 맘입니다. 차장님이 팬사인! 잠시만, 부장님! 차장님,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, 그럼 뭔가. 이 꽃이 있으면, 또 꽃 옆에는 이 나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나비 업라이! 지금! 고향이 주위를 달아낸 한 마리 나비가 되고 싶습니다. 아, 고맙네. 잘하네. 기분이 아주 좋구나. 감사합니다, 부장님. 부장님, 한 번 뜯으시죠. 뜯으세요. 아, 괜찮아요. 아, 뜯으세요. 아, 뜯으세요. 아, 뜯으세요. 아, 뜯으세요. 우리 호흡사님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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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? 어, 기가 막히네. 아, 맛있구만. 응? 나는 사코리란 바다에 빠져버린 고래. 해시태그 고래 사코리. 진짜 뭐.. 하나도 묻아둘겠어. 그래네. 우리 소화은 에센스 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. 아, 또 하는 거야, 그거? 일단 자, 좋아요 눌러줄게, 좋아요. 좋아요. 아유! 나는 부장님이 좋아요.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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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컨디션이 그냥 도우시네. 감사합니다.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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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sucks! 아유! 아유! 아, 부장님! 저는 wavelength 히 회식채질인가 봅니다. 이 paragraph 부장님과 함께하는 네 회식이 저에겐 봄날같습니다. 마음 dating 마음이 따뜻하고 저에겐 봄날입니다! associated 하지만 직원들이 즐거워하는 거 보니 내 맘이 너무 뿌듯하구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로 가볼까? 그럼 이 차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고민보단 고맙습니다